medo 야 포비야! 누르지 마라 크롱! 일부러 그런거 아니라고! 어쩔 수 없다고. 호로로 살려.. 호로로 사리란 기회로 호로로 살려 뭘 밀은다 크롱 이 카페 타고 가자는 사람 누구야? 그롱이 뽑았다고? 무슨 소리야 크롱 통통이의 마법이잖아 크롱 얘들아 나 좀 그만 밀어 근데 헤헤헤, 그래도 재미있다 크롱 꿀토이 제14화 카트 타고 마트 가기 아니 왜 이렇게 멀어? 언제 도착하는 거야? 그래도 너 지금 좋다고 마트가 왜 이렇게 먼 거야? 마트까지? 백킬로다 크롱 넌 잠깐만 내려보라고 넌 누구냐 크롱 어휴 놀래라 이런 곤충은 처음 본다 크롱 이거는 노린재라는 곤충이야 꼬물꼬물, 잘도 키운다 크롱 어휴, 나한테 자꾸 거로는데?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? 왜 자꾸 냄새만 있냐 크롱 궁금하다고 어휴 놀래라 크롱아, 지난번처럼 키워보는 건 어때? 아니 크롱 아니 크롱 안 키운다 크롱 어휴, 근데 이 돌산은 뭐냐고? 내가 이걸 지나갈 수 있냐 크롱 안 될 것 같다고? 마법 같으니까 저 정도쯤은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것 같대 어휴, 이게 뭐냐고 전화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야? 저, 다 같이 고고 싱 아니 이게 뭐냐고 누구인가 이거 마법의 카트 맞아? 빨리 나 좀 일으켜줘 야, 저길 어떻게 올라가 야, 저길 어떻게 올라가 이건 마법의 카트니까 괜찮을 거다 크롱 힘내라고 마법의 카트야 생각보다 잘 올라가는데? 마트 가기 전에 다 죽겠다 크롱 아하하 어휴, 뽀로로가 어디 갔냐고? 알아서 오겠지 그냥 가자 크롱 위이신자들 날 두고 그냥 간다고 오우 쉬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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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Во후 뽀로로가 좀 이상해졌다고 혼자 계속 웃고있다고 헤헤헤헤헤헿 어고 뽀로로 왜이러냐고 자 불어버지다 보니깐 머리를 다치고 왔다 카랑 제정신이 아니다 카랑 오오 웨호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죠 정상이다 응? 뭔가 이상하다 크롱 어? 여긴 어디야 우리 잘못 온 것 같은데 이 산 맞냐 크롱 야 이 빙구들아 이 산이 아니잖아 앙꿍토이 얘들아 근데 마법의 문이 생기고 있어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크롱 마법의 문으로 내리자 크롱 야호 여기만 내려가면 되냐 너네 설마 저기 간다는 거 아니겠지 나무가 안 나겠지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다 크롱 다들 준비됐지 준비하시고 쏘세요 무섭다 크롱 우리 마트 가는 거 맞냐 크롱 어디야 여기 와우 마트에 도착하라 마트 도착했다고 드디어 마트에 도착한 뽀로로와 친구들 마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god franchise kommt도이 iz lets i る 5 caught this school to to